크리 다이네브라 크리 야 크리 진짜 하나도 안 뺀 거 봐 너무 한 거 아니냐? 아! 크리 땜에 어피해 일로 가는 건 느낌 없다 어떻게 알고 맞추는 거니? 없으면 돼 지나가네 한 대만 더! 아! 이거 쳤어야 되는데 아쉽다 크리 다이네브라 싸워줍시다 이래 크리 아이고 이건 사고인데요? 죽었다 갑자기 크리 떠서 내가 당황했어 모름님 안녕하세요 최선생님의 척추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금 사려야겠다 저는 유지자력이 좋아요 티문도 좋고 야 크리 진짜 하나도 안 뺀 거 봐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없잖아 있네 어 너무 무갱이 이거 좀 아쉬웠다 아 아쉽네 하지만 저는 티문이 좋죠 결국에 티문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지금 자꾸 초식극무처럼 하니까 이 친구가 겁이 없어 하여튼 나는 호랑이라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아! 크립되면 어떡해 네 무적이 더 대다 각오는 있는데 지금 왔네요 흠 그냥 버렸어야 되는데 우리 팀은 이래서 믿으면 안 돼요 어른이 잘 들어갔겠거니 하고 들어가면은 다 죽어 이 사람 뭐야 세상에 나 아이고 너무 예뻤네 아이고 찾고 봤네 이상한 거 좀 위험한데 이거는 자꾸 손 넘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 봐주겠습니다 한번 한 번만 봐주는 거예요 두 번은 없습니다 어 이거 민다고 이 사람이 손 넘네 손 넘네 손 넘었어 이것도 피해보시지 에이 두 건은 안 봐준다 했죠 어 이 사람이 어 진짜 손 넘네 얘네 손을 몇 번이나 넣는 거야 이거 어 조금만 천천히 되자 나 잡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뵐게요 어 어 이거 다 잡은 건데 아깝다 어 이건 진짜 손 났는데 이거 맞는 거야 어 무빙 실패 실패해도 상관없어 아 이제 좀 건방지인데 벌써 건방져 이리와 이리와 이 친구 항상 라인을 조금 무리해서 미는 경향이 있어 딱 보니 그쵸? 태풍을 왜 타는 거야 오오 나를 멋있어 아 어디 가 믿음이라 해야지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왼손 파이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